어라? 이야... 진짜 굉장히 넓네요. 네? 여기서 혼자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죠. 너무 넓지 않습니까? 뭐 조금 넓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판이 아주 좋아요, 넓은 게. 네, 그렇죠. 넓은 게 좋긴 하죠. 이 초대형 원룸이 자연인의 공간인데요. 이곳은 그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하고 또 이 물건들에는 지나온 삶의 이야기가 묻어있죠. 아니, 이거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요? 아, 예. 이건 옛날 수입장가 갈 때, 함. 아, 이게 함이에요? 예, 예. 이것도 오래됐죠? 네, 이거 2층짱. 2층짱이라고 해서. 2층짱? 네. 이게 2층으로 돼있다고 해서 2층짱. 이건 선비들 공부하는 책상. 예. 근데 이거 누가 쓰시던 거예요, 다? 옛날 우리 선수들이 쓰신 건데. 그걸 형님이 다 물려받으신 거예요? 예, 예. 이거 대략 한 100년은 됐어요? 그 정도인데, 그렇죠. 아니, 여기도 있어요? 아, 이거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 계셨었어요? 예, 예. 가구 사업을 했어요. 오, 이 가구 사업을 했다고요? 예, 예. 이걸 만드셨어요? 예. 고가구 생산? 그렇죠, 고가구. 목수라고도 하고. 네. 칠. 칠도, 아, 그렇죠. 그래서 색소를 타서 내가 색깔 내고 싶은 대로 내는 거죠. 아, 더 진하게도 내고, 옅게도 내고. 그렇죠, 연하게도 내고. 그렇게 하다가 IMF만은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아, 예. 아, 예.